통상 30만 명을 훌쩍 넘던 신규 취업자 수가 8개월째 1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통계청의 9월 고용동연 발표에서 우려하던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고 4만 5천명의 신규 취업자가 나와서 정부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대 신규 노동유입 인구가 줄어들어 앞으로도 신규 취업자 수가 안 좋을 수 있다고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정말 새로 유입되는 노동인구가 줄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고현정 기자, 7월과 8월에 취업자 수를 통계청이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 고용 쇼크다, 일자리 쇼크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지난달 지표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고용 상황이 좀 괜찮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지난 9년간의 7월, 8월, 9월의 취업자 수 집계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천명을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청와대 긴급회의도 소집이 됐었고 고용노동부가 참 바빴습니다. 그 다음 달인 8월에는 3천명을 기록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 발표된 4만 5천명은 1만 명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역대 증가폭 추이에 비하면 작은 규모에 불과해서 통계청도 이에 대해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월과 8월을 되돌아보면 당시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에 어폐가 있었다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당시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탄이 쏟아지자 이에 대해 경제활동 인구 구조의 변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노동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30만 명, 40만 명 신규 취업자 수 이거는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저출생인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것 때문에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취업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근 10년간의 20대 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증가셉니다. 하지만 20대 경제활동 인구의 전체 대비 취업자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논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2010년 초반 때가 경제활동 인구 변화를 그 취업자 수가 더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2014년과 2015년 즈부터 오히려 그 상관계수는 더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소 어렵, 논리적으로 논리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역시 따지고 보면 지금 20대의 경우는 베이비 부모 세대나 혹은 그 직후 세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출생 세대가 취업 전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 전문가들 역시도 그 저출생 추이가 실제 경제활동 인구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시점은 앞으로 약 10년 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또 인상적인 현상을 발견했다고요. 네, 세대별로 취업자 수 그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세대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15세에서 29세의 그래프만 다소 다른 경향을 띄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다 분명한 증가세인 반면 청년층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50대 경제활동 인구의 전체 대비 취업자 수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에는 그 갭이 클 뿐만 아니라 비중 자체도 처음에는 절반을 넘었다면 뒤로 갈수록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고용 통계에서 인구 구조 변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층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청에 일자리 동향 자료를 두고도 감논을박이 많았는데 여기서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게 거시적으로 보다 보면 일자리 문제는 어떤 특정 정부의 잘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일자리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에 늘 좋지 않았고 복합적인 요인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런 기조적인 추세에 더해서 근 3년 들어서 특히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점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좀 더 현명한 정부가 되려면 엉뚱한 이유를 가져다가 해명하는 것만은 피해야 할 겁니다. 정책 방향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에는 정부와 기업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차감해서 세금으로 만드는 면피성 일자리 처방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 새로운 고민을 할 때라고 직접 만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3개월간의 고용통계 논란에 대해 고현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